런앤런 황주명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좀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정말 시장을 좀 잘 파악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를 했죠 사실은 네 이번 주 시장 사실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익은 날 수도 있겠는데 파악이 어렵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흐름이 항상 별로다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몇 주 연속 동안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분기점이죠 전 고점 저항을 뚫어낸다면 한 템포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뚫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코스피가 가려면 반도체주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죠 시청을 워낙 많이 하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삼성전자 SK니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전 고점을 뚫고 한 템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버텨주는지를 보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시험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접종이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맞을 수 있고 예약도 좀 많이 받고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원래 글로벌 국가보다 좀 느렸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보다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비난도 많았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느렸었는데 지금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다수의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주변에도 이제 맞았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인 건 주변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10시까지 이제 영업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1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언급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백신 처방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제 국내 유통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조금 이끄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개선이 일단 나타났어요 이번 주는 금융투자랑 연기금 기관 쪽의 수급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저희 사실 이건 애견 했었잖아요 일부러 공매도 풀리고 나서 연기금이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뺐다 그때 우리가 그때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근데 그건 좀 우리가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속성이 있을지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기사라는 얘기를 했었죠 백기사는 지켜주다가 좀 불리하면 도망간다 네 거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를 해준다면 지수가 좀 버텨줄 건데 이번 주만 이제 지수가 수급이 약간 개선됐다가 다음 주에 또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수급의 좀 핵심 포인트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기관 그중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제 한 주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번 한 주는 3200포인트 돌파 이게 가장 큰 키워드일 것 같아요 사실 3200포인트가 마의 구간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다시 돌파 후 이제 숨고 오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보는 관점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강세의 흐름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이든 코스피든 시총 기준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냐 이게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4천포인트 5천포인트를 가는 거냐 그러기에는 아직은 애매모호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 콜옵션과 포도옵션은 양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리스크 관리라든지 펀더멘탈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락가락한 장세에서 숨은 종목 찾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여행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 굉장히 강했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필수 소비재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제가 그 생각이 들겠지만 더러운 종목 중에서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답을 주는 이번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주임스럽게 생각해 봅니다